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동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강의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4절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독교가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세 내세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하죠? 고린도 15장에 보면 나와요. 하늘처럼 땅처럼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이렇게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사상에 확 있으니까 다 놓아버린 거예요. 노니까 안 한 것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확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다고 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봅니까? 서론 부분이에요. 복음의 기본사항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기본사항을 요약해 주는 것인데 일전 예수 그리스도의 종파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확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종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돌로수로 완전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가니까 성인권과 포장권과 부르는 것과 묶어 매너는 성인권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는 방법을 주죠? 성인권 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필요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상황성보다도 신속성이 더 중요해요. 상황성은 누구나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잠 많이 받는다, 불쌍하다. 이거 상황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속성이 더 중요해요. 그거를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메세에서 그 눈 멀고 귀 멀고 다 아우까지 병을 받으면서도 What shall I do?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아시겠습니까? 나를 해결을 시킬 때는 내 사정 안 봐주거든요. 눈 감고 아나니아에 만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호밭으로 인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날때부터 소경인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래챔을 받아도 이겨놓고 신로하면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드럽게 가래챔을 받아도 진흙이 다 이겨가지고 내 눈에다가 묻히고 또 가라는 거예요. 전지 전능하시면 눈 떠나 이렇게 하시지. 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고정관념으로 살아있던 앉아서 거릉댕이가 자급자독을 하려면 복잡한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 의로 내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이 나에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이유를 가져오지 바라야 돼요. 필요하면, 네섯살이 필요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성 조건만 느낀다면 충분성의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은 자기 자신이 설득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행우위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좋은 게 그거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종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예요? 노마 교인들의 승인권을 다 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승인권 다 땄다. 그거 요대로 해보거라. 그런 뜻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복음 지난 시간에 1절에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유앙겔리온. 유라는 건 뭐죠? 신의 뜻이에요. 중성사어니까. 좋다 이 말은 굿은 가대에서 이래야 됐거든요. 신의 뜻은 고난받는 것도 나한테 좋은 거예요. 육신한테는 싫은 거지만 영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죠? 육신은 핑계를 가지고 오고 영은 순종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런데 핑계와 순종이 다투어서 다투는 부작용을 시험대에 빠졌다고 그러고 오해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정리하고 얼른 나가야 되겠죠? 플러스. 앵글로스. 신의 의하여 신이 천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다. 이 천사는 뭐라고 그랬죠? 신의 보호하에 손상되지 않다. 그러면 복음을 증언한 사람은 별소리를 다해도 손상되질 않아요. 뭐가 손상되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이. 안 받아들일 뿐이지 복음의 내용은 손상되지 않아요. 인간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인데 좋은 처방에 대한 보상이에요. 신들의 선물로 선물을 천사가 가지고 오다.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여 서류를 갖고 온 천사. 서류는 뭐죠? 성경. 성경이 서류예요. 이제 복음을 한번 받아들이신 분들은 궁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뭐가 왔어? 게으르신 분들은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싸울 수도 있어요. 금방. 막 궁금해서 얼른 뜯어보잖아요. 그래서 보면 복음을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다음에 은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5절. 그럼 복음의 성격을 한번 보죠.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육신이 실행해요. 영혼은 처방을 주는 기관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다가 보관했다고 그랬죠? 심장과 폐. 그러면 심장과 폐가 시원체라면 처방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겁나면 심장과 폐에 보관했던 영혼이 다른 데로 떠나간대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벌써 20km가 막 저 뒤로 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보니까 왜 죽었나 보니까 심장에 영혼이 없고 폐에 영혼이 없어갖고 두 천사가 안수를 흘렀는데 심장에 다 하나는 안수를 하고 하나는 머리에도 안수해서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심장이 심장사가 아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왜 그러냐면 영혼의 심장과 폐에 영혼이 아직 꽉 차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을 방어해 주는 것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와서 말을 해주는 거지. 성격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동자 15장 1절 4절. 초자연적인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 그다음에 복음은 성격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예배서 6장 19절.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광의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인 협의적인 복음은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육신이 영혼의 말을 안 믿어요. 자기들끼리도 의심해. 동체인데 자신의 동체인데도 동체의 말도 안 들으니까 남의 말은 더 안 들어요. 그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영혼합니다. 개시록 14장 6절. 복음은 영혼합니다. 개시록 14장 6절. 복음의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성격은 개시로 내려옵니다. 개시로. 예배서 3장 1절부터 6절. 아포갈립시스. 그 아포가 뭐예요? 난처함, 체면, 고단함, 수치스러움, 불편함. 그런 거를 분리를 시켜야 도독 맞은 것과 이미. 이미 도독 맞았는데 찾아오는 방법을 말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개시로 나오고요. 결과를 한번 봅니다. 결과만 설명하고. 복음의 결과. 생명. 고린도서 4장 15절. 평안. 예배서 6장 15절. 소망. 골로세서 1장 23절. 구원. 살루 2장 13절. 복음은 복음이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넓다 광대하에서 이뤄졌으니까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방법이 많은지를 몰라. 그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달콤한 10절을 붙여주면 10절을 붙여주면 다예요. 결과를 봅니다. 생명평안. 그 다음에 소망. 골로세서 1장 23절. 소망은 뭐라고 했죠? LP에다 좀 맨눈. 두려운 것과 힘든 것과 난처음과 화가 막 올라오는 것과 이런 거를 골라내자.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골라 하고 그래?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다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네. 너는 인제도 출발하며. 바울 소식 들었지? 바울 소식 들었잖아. 다 버렸다고. 그때 당시에서 보면 바울은 패륜화예요. 당시 문화로 보면. 그래서 가족이 족보해서 파냈어요. 파냈어요. 자,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합니다. 디모데우스 1장 10절. 보금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게 뭐죠? 잊어먹지 않아요. 보금은 일단 받아들이면 보기 사용권 받는 거예요. 보금은 사용권.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우리는 기계적으로 받지 않나요? 기계적으로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금은 자꾸자꾸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해지면 보금의 파워가 커지고 가지각적 선택권이 넓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를 위해서 살아서 이렇게 됐지만 어느 한마디의 해계가 평생 다 되시는 분이 있고 만마디, 천마디에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보금은 마지막에 고난입니다. 빌리포스 1장 16절. 1장 16절. 그래서 보금을 정리했습니다. 보금. 그러니까 나한테 적극적인 보금이 되어져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기도 유지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안 기쁜데 무슨 기쁘다고 그래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 보금은 프로소폰이 참 잘 되어져요. 눈높이 서비스. 아, 이분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분은 어떻게 대화를, 출발을 어떤 것 주제로 할까. 그렇죠? 오래 생각하면 지나갔어요. 붙잡아 그러면 왜 그러냐고 우리 아저씨. 아저씨 얘기를 했냐고 나 바빠 죽겠는데.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공감대가 영성되는 언어가 폭발성인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옥가요 이래가지고는 너너가 그러고 가잖아요. 보금이 마쳐졌고요. 이제 뭐가 있지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라면 육신으로는 다위세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합니다. 자, 스페르마토스. 스페르마토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2사에서 7장 14절에 인마누엘로. 왜 안 되죠? 8장 22절에 인마누엘로. 임이라는 함께 같이 하는 전치사예요. 임. 마누라는 아나크누의 압축형이에요. 우리들. 우리와 함께. 에리라는 것은 둘둘 멍석으로 뭘로 말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격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세예요. 누에리. 임은 전치사. 마누는 우리와 함께. 뭐라고 하죠? 아나크누가 우리예요. 우리. 그가의 압축형이 마누예요. 마누. 그래서 인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마누엘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그런데 오셔서 이분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을 걷어치고 땅 끝까지 나가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 나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계획 세우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복음은 기뻐가지고 순교를 당해도 혀를 뽑혀도. 그렇죠? 못질을 당해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뭐하다가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떠난대요. 죽을 때 어떡하려고. 그렇죠? 이 복음이 제가 그래요. 약한 복음을 주면 아주 약해요. 약한. 그냥 세상에 집어 던지고 사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에다 빠뜨리고 사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십종경기보다도 영적인 만종경기야 우리는. 그냥 만가지 환경에다 놓고 사러 와 봐.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은 최후밭으니까요. 어떤 분은 물로 걸어가지만 어떤 분은 세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주고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선택이 믿음으로 세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합격! 그렇죠? 합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을 세면 콘크리트처럼 밟아갔어요. 마인드에서. 그런데 이게 다 빛인데 어떻게 되나 부챈인데 그래서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믿는 거죠. 죽음. 부정적인 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건 안 믿어요. 믿는다는 대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넓게 다 방법을 선택해놓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 많은 방법, 뭐든지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쫄어가지고 빠질 자세가 준비가 됐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이제 빠질 거야. 그렇죠? 자, 혈통은 스페로마토스. 명사 소유격 중성탄수. 그래서 고유명사죠. 스페르마, 스페이로. 3단계 소요리됐습니다. 스파오, 강세형. 동사 기본 제1부장가구 중간태. 중간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주어에 행동한 결과가 나에게 미쳐갖고 아아악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다 나오다 힘들어하고 쉬었다고 나와가지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3일 동안 죽어있었잖아요. 죽은 적은 거 같지 뭐.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에 갖다 묻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사나. 이랬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흔한 죽음이었으니까 우리 때는. 흔한 죽음이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번 전도하기 싫다. 그럼 뭐예요? 어차피 넌 고죽불에서 지옥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일가친척이라도. 누군가가 빕박을 받고 난처한 가운데에 나를 이 제약의 도피성인 교위로 끌고 줬기 때문에 담안 믿음을 두려움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짜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교회 다녀야 된다. 다 속는 거야.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정신 차릴 게 참 많다. 얼마나 꼬시는지 아냐, 우리 목사님? 3만 2천 5백 가지나 복이 있다는데 이러면서 꼬신다. 왜냐?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교회는 끌고 왔는데 아직까지 늦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늦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론에 보면 인간의 법적인 행위가 딱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중간태에 끌어당기다, 빼다, 뽑다. 그럼 뭐예요? 7천 층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창고, 영혼의 창고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폰 천사는 성을 결정하고 라이나 천사는 영혼을 결정해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그렇죠? 돼지로 났으면 우리 벌써 삼겹살로 팔렸어. 벌써 팔렸어요. 그렇죠? 돼지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배불르면 끝나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도. 편안함은 좋은 줄 알아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를 뿌리다, 심다, 흩어지게 하다, 뿌리다, 덧뿌리다. 그래서 식물의 시, 남성의 정자, 정의, 후손, 자손, 하나님의 시,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로 번역되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제의를 짓지 않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미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되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기간이에요. 죄를 요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내 마음을 차지했어요. 그럼 회계라는 경찰이 와야 돼요. 선종이라는 수갑이 채야 돼요. 그렇죠? 수갑이 채면 뭐죠? 말도 제대로 못해요. 행동도 제대로 못해요. 수갑이 결박이 되어지면 불편하잖아요. 죄를 지면 양심이 불편해요. 그게 로마절을 왜 썼냐면 유대인들은 개족만 했지, 율법으로 계속 살아. 로마인들은 전도만 했지, 교회만 오지 그대로 살아. 여기 18절 이해되면 그대로 살아요. 안 고치고 살아. 그래서 혈통에서 뭐예요? 시, 후사, 자손, 혈통, 후손. 종자. 고린도서 15장 38절. 종자가 뭔지 아세요? 유전성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서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새 사람의 속성을 봤죠. 동사로서는 잉태하다. 11에서 11장 11절. 그 다음에 시를 한 번 합니다. 시, 아르찬, 민숙이 6장 4절에 보면 하라치의 소열이 됐습니다. 니팔령 분사, 결정된 것, 선포된 것, 운명. 그러니까 시는 운명을 갖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운명을 결정해다, 운명을 만들다, 운명을 창조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운명을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나쁘신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가? 프로시코마인. 자신을 신에게 미리 바쳤어.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바쳐야 되는데 병들고 바쳤으니까 쓰임을 오래 못 받아요. 인간의 시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작정되다. 이사야 10장 22절에서 그러니까 선포된 것, 운명이 시예요. 작정돼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왜 이분한테 태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글씨죠. 너 가만히 있어. 그거나마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 한 가지 더 합니다. 세리트. 3회라 14장 7절. 세에리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고전 히브레가 보면 재산권 보유자 중에 생존자. 재산권 보유자 중에 생존자. 신은 재산하고 다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산은 관계성 재산이 최고 커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난이가 뭐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도 아버지 닮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우기는 거예요. 영적인 우김이에요. 믿음이 의로운 고집. 영적인 믿음이 의로운 고집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는데. 하나님의 눈 동자는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 통찰력 있어? 날마다 지혜만 짓던데. 그래도 좀 적게 짓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요구할 때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명이거든요. 생명 걸면 하나님은 최고 기뻐서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몸이잖아요. 아껴도 쭈그러지고 안 아껴도 쭈그러지고 운동회도 쭈그러지고 발로도 쭈그러지고 신앙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쭈그러져야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거든요. 그럼 애모의 관중이 갖는 것보다도 이 영적인 삶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다 남아있다. 남다 남아있다. 따로하다. 스가리아 12장 4절. 그래서 남아있는 자. 후손. 이게 시예요. 후손. 그래서 선포되었으니 사전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부활이 나오잖아요. 엑스 아나스타세오스. 아나스타세오스는 부활이고요. 엑스는 하여. 우리가 원액을 먹잖아요. 이 번역된 것은 비슷하게 번역된 것이 완전한 원액은 아니에요. 한국 문화로 번역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부활이라는 게 뭐죠? 그대로 믿으면 새로운 삶. 천국에 가면 부활을 설명할 때 바울이 그래요. 고리인서 15장 35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첫째 부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 두 번째 땅에 속한 형체.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다섯 번째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로 부활했는데 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 다르며 또 달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 다음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별은 4천억 개니까. 부활은 어마무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이제 썩은 것으로 심었어요. 하나님 앞에. 썩은 생각이 없어져야 부활의 영을 받아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갖고 싸우고 앉았으니까 그거는 이 땅 거야. 그 다음에 13장에 그 은사의 마무리는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의 열다섯 개 속성을 불러주고 나서 그거 지나서 사랑보다도 더운 것이 설교야. 예언. 그렇게 하고 나서 제대로 했으면 이제 부활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부활을 낼 것인가? 왜냐? 잘못하면 썩을 것으로 심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썩을 것으로 심고 부활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선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이 부활을 생각을 하면 다 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한국 속어로 미련 곰탱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봐줘, 나 옛날 사울 봐줘. 근데 그거는 욕된 거야. 내가 그때 다 욕된 것만 했대. 그래서 지금 욕먹고 살잖아. 그러면서 왜? 옳은 말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했는데 화내는 건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 옳은 말은 그죠. 고개를 끄덕 끄덕 끄덕은 고개 세 번 끄덕 거리고 전생에 죄 징어 다 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왜 고난은 주시는지 아세요? 단순해지라고. 단순해지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복음은 인내와 고난과 의심과 오해와 난처함을 배워야 복음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인내와 고난과 의심과 오해와 난처함을 배워야 복음으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인내 한 가지 불러드릴게요. 슈퍼머네. 인내가 미크로디모스. 올해 참음하고 비슷해요.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인내는 고유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너면 돼. 이런 것도 드리고 저런 것도 드리고 다 드릴게요. 아버지 다 드리고. 아니야 너면 돼. 내가 너보다 부자야. 가만히 생각해보지. 나보다 하나님 엄청 부자야. 창조주니까. 네가 그거 바친다는 건 내 마음 받은 거지. 너희 아들 줘. 너희 딸 줘. 너 사랑을 안 줘. 고맙다. 박목사야 고맙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고백을 너는 한다니.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는데. 내가 질렸다.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시옵소서. 저기도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고는 하냐. 주시옵소서. 이런다. 인납니다. 고유명사 만드는 거예요. 고난으로 얻어 터져요. 안 얻어 터지는 방법이 복음이야. 이렇게 하니까 뒤지게 얻어 맞는구나. 나만 얻어 맞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3대가 얻어 맞기 시작을 하는데. 마귀가 속된 말로 조지기 시작하는데 다 뜨니는구나. 바벨론합니다. 바벨론. 혼란. 발람의 소리에서 바벨론은. 발람. 바벨론 바벨 발랄. 뒤죽박죽으로 하다. 퍼붓다. 혼동하다. 혼란하다. 더럽히다. 착색하다. 혼잡해하다. 머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는 바벨탑이거든요. 의사선장님이 저 방 내려주면 의사선장님과 싸우시는 분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멘토 말에 싸울 수 없는 게 뭐예요? 영혼이 소중하니까. 영혼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육신이 영혼을 무시하면 떠날 때 영혼도 육신을 무시하고 떠나요. 너 고통을 되게 받아라. 혓바닥을 너 말 안 들었잖아. 정탄꾼처럼 백군 밑에까지 빠지는데 구멍을 뚫어놓는다. 아무 소리 어떻게 혓바닥 빠진 사람 혓바닥 없어진 눈길을 쓴 말을 넣는데 혓바닥 빠진 사람은 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청탄꾼 10명이 여러분 성경은 리얼하게 안 기록했지만 미드라신은 왜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했을까요? 불순종은 이러한 보복을 받는다. 죄를 지은 분들은 교회 성전 성막에 흙을 파갖고 죄하고 타서 물에 다 먹으면 용서 안 받는 거로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미드라신 보면. 내 의결도 나와요. 그럼 뭐예요? 거친 말을 듣는 거예요. 거친 말을. 거친 말을 들어서 내가 번개한테 안 죽는 거예요. 이런 번개뿌리 죽으시는 분 많잖아요. 정전작으로. 제가 가만히 묵상 계시록 9장 15절 묵상에 보면 자종차 4대가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이 유브라덴강에 내 죽음의 천사가 오는 거구나.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떨어져서 내가 맞아서 죽는 게 죽음의 천사고. 내 이 천사구나. 그럼 여러분 온 사방에 다 위험요소야. 숨 쉴 때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 그렇다고 숨 안 쉬고 살아갈 사람은 손 들어가봐. 이게 뭐죠? 믿음. 믿음. 미세먼지 15밖에 안 되니까 그냥 쉬어도 되겠다. 이 믿음. 그죠? 그럼 나의 믿음의 데이터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반경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통치하는 거. 퀴리오스. 초교 통치에다가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너 운명 바뀌어진다. 너 이렇게 뛰거라. 그거잖아요. 그게 뭐죠? 자아와 자존감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눈물이 7시간 동안 마르지라. 야곱 사기꾼이야. 우리는 사기꾼 백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선택전 게시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꽝 많은 게시예요. 내가 알라고 하면 은혜로 와라. 순족으로 와라. 기도로 와라. 상담으로 와라. 초방으로 와라. 예배로 와라. 말하여 죽어요. 간장이야. 그런데 내가 넣어야지. 내가 찍어 먹어야지. 원액이라고 하면 꿀만 생각해. 그렇죠? 대바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흩어졌던 걸 하나님이 딱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혜도 모아줘요. 지혜가 왔다 갔다 하면 들떨어진 사람 같았고.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왜냐하면 양이라는 게 약간 들떨어진 분이에요. 프로바톤. 얼간이처럼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다. 얼간이가 뭐라고 그렇죠? 댐댐이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자 패지는 거. 지죽박죽 해놓고 했대. 여러분 바벨론 가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고난만 겪고 온 거지. 우리 고난받는다고 고쳐져요? 그거 또 해요. 또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세월 채워주신 거지. 그 중에서 찬송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드린 거지. 인내어다 그러고 가서 힙합몬네. 명사니까 고유명사예요. 어떤 건 오해와 음해와 외로움과 심둔과 고난을 줬더라도 인내를 가진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간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딱 인내가 차지해서 사랑을 운전을 하고 그저 절제를 운전을 해 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주격, 여성 단순과 인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형이니까 아이 낳는 마음으로. 요새는 왜 사랑이 없어지냐면 기독교인 책임이에요.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부자로 되는 기간이 짧아졌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교회 길에도 다 연합했어요. 목사님들은 한 동기관처럼 우애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의 교회야 내 교회야 없어요. 다 그렇죠? 예배에 만남의 은혜가 없어요. 진짜로. 만남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안 살아요? 첫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이게 와요. 사람은 그렇다고죠. 왜? 여태 욕도 먹었으니까 그걸로 반가여자. 또 욕 나 많이 했지? 그래 딱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잖아요. 돌아와.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어. 돌아와. 너는 로봇이야. 할렐루야. 너 입력은 참 잘해놨더라. 복받으라. 아멘. 희생하야만 합니다. 노멘. 예배 때는 완전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할 때는 애기로 가잖아요. 선생님 입증은 여기도 안 보고 약 한 가지만 주는데 열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예배 시간에 아버지 혈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혈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훈련시킬 때는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나도 지금 버리는 기간이구나. 엘리엘리 남아 사막 단위에도 소용없구나. 그냥 해보자. 그냥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복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인내요. 인내합니다. 운명의 타격을 조용히 받아들이다. 운명은 뭐죠? 하나님과 그렇게 결정해놨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 디스틴하래. 가난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가게도 5대, 6대 동안 우상승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될라 하면 미끄러지고 될라 하면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확 버려버렸어요. 자식을 중학교도 못 보내고 서울 공장으로 갈 때 가방에다가 옷까지를 넣어주고 잘 갔다 와라 하고 뒤돌아섰던 아버지 눈물이 유독히 없던 아버지도 그날 밤은 가슴을 울고 밤을 샵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기가 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항상 죄의 삶의 현장에서 난처한 고통 속에서도 변론을 다해주시는 우리의 성령님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삼일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눈물을 헤아릴 줄 모르는 자는 영원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야! 인내란 도무지 하나도 없습니다. 운명은 지금 오해를 삽니다. 타격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맥힙니다. 숨이 탁탁 멎입니다. 전 몸뚱아리에 퍼렇게 멍이 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의 흔적이시겠지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의연하게 당하다. 내적 명예에 대한 것을 사랑으로 채우다. 우리가 명예가 손상되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명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못 뱉힘을 당하셨으니까.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못 뱉힘이 뭐예요? 나에게 시마테온이라는 하늘나라 구름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수치를 당하고 못 뱉힘을 당하셨습니다. 고통과 박해 중에도 신앙 안에서 소망을 찾다. 그러니까 엘피다전 맨을 골라내는 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굳게 견디다. 합성어예요. 휘프라는 건 노예전치사라고 했잖아요. 매에 놓으라는 것은 매달리다 소리예요. 매달리다. 이것을 그래서 인내, 참음, 견딤, 견인, 대망, 기대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제가 강조하고 싶으냐면 인내와 고난과 의심, 오해, 난처함을 배워야 보고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금방 보고만으로 들어갔어요? 있는지 없는지 다 졌어요. 다섯 살의 율법을 떼고 열세 살의 교수가 되어져서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최고 아래로 데려간 거예요. 바울은 그것도 1초만에 1초만에 그렇죠? 인내를 가져야만 복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 여덟까지 불러드렸죠? 그럼 난 어느 집에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부활을 설명해 드립니다. 4절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원형은 문장은 아나스타세오스 명사 소유격 여성복수 부활은 고유명사가 돼야 돼요.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이 영향이 항상 있어야 부활이 되겠죠. 여성 단순이니까 여기서 강조한 건 뭐죠? 죽음의 부활을 안야라 사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의 부활을 제1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부활을 제2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상의 부활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올라가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제1의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은 그 성령 세례를 불로 받느냐, 병으로 받느냐, 고난으로 받느냐, 죽음의 운명으로 받느냐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니까 그쪽에는 냄새 맡기가 싫잖아요. 졸업을 한 거예요. 추억은 되지만 초등학교 가기는 싫잖아. 행동은 안 바뀌면 이제 바리세인인 거죠. 시식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씻어서 구원시키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모아놨다 죽을 때 씻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 아나시타시스, 아나라는 것은 위로 우애로 접두어예요. 위로 우애로 접두어. 위로 향하여. 하늘로 향하여. 천국으로 향하여. 플러스 시스템이. 디스템이. 경제의 용어로 달아준 것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경제의 용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고요. 복음은 이웃하고 관계성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부활이라는 경제의 용어로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관계점을 만질 때 좋은 쪽부터 타치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독 안 되잖아요. 아버지부터 죄 졌는데 가게도 가지고 시원찮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오늘 또 사절까지 다 한 거예요. 부활의 속성을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부활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시니라.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메 속에서 다 읽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잃으면 영적인 거 주세요. 영적인 거 채우면 공간적인 거 다 확보해 주세요. 그렇죠? 순서가 틀렸어. 무조건 이런 거 하나도 안 읽고 공간적인 것부터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기도하다가. 그렇죠? 십자가 지금 강조가 안 되지만 부활이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영혼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하고 이혼할 때 모세처럼 나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이 정도야. 아니 다 잘 가겠다 아주. 너 나 속색인 거 아니고 고통을 되게 하고서 너 끊어질 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저도 여러분도 딴 세상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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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